반갑습니다. 여러분. 제 목소리가 코가 꽉 막힌 목소리죠. 제가 오늘 광양장이라서 오늘 시장에도 들리고 감기 치료도 좀 받고 하려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. 병원 갔더니 미혈 있다고 또 코로나 검사하래요. 세상에. 그제 코로나 검사하고 제가 자진해서 검사하고 왔건만은 또 하고 알아서 또 콧구멍 또 쑤시고 왔잖아요.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결과 나와야지만 또 진료를 해준다나요? 어쩐다나요? 하면서 아 진짜 진짜 열 받아가지고 제가 열이 더 오를 것 같잖아요. 미혈에서 고열되면 안 되는데. 네. 제가 기다리고 참고 참았던 아이들 이거 백오니아예요. 우리 야생화 블루베리님이 강력 추천해 주실 백오니아가 마침 자게 나왔더라고요. 이 백오니아 9,000원 쳤습니다. 아 고수님들 가격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. 그리고 제가 또 카틀레아 제가 꽃이 너무 예쁜 카틀레아가 보고 싶었거든요. 항상 한번 보면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데리고 와야지. 인터넷 영상도 보고 했었는데 아 가격이 좀 비싸다. 비싸구나. 나도 다육이도 국민이만 키우는데 이러면서 참았었어요. 오늘 보니까 마침 꽃대도 예쁘게 올라왔고 또 제가 자주 보는 그 사장님이 또 이거 이거 두 대, 세 대, 대수로 따지면 다섯 대예요 총. 이거 2만 원짜리인데 만 오천 원 주신다 해가지고 어 요거랑 또 요렇게 풀떼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얘가 꽃 색이 독특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어휴 철죽이랑 요즘 철죽이 개량적이 참 예쁜 철죽들이 많이 나와요. 그리고 꽃대 잔뜩은 꽃대가 토실토실 올라오고 있는 수선아랑 요 우리 집에 있는 히아신스 꽃필 때까지 못 기다려가지고 또 요게 요거 두 개에 요 두 개에 오천 원 들고 왔잖아요. 요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오랜만에 꽃을 사가지고 요거 요거는 이에는 뭐 신품종이라고 좀 그러더라고요. 이 두 개에 요 두 개에 육천 원 요거 삼천 원씩 친 꼴이죠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이 애들 보면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더럽은 세상입니다. 정말 아 머리도 짖궁거리고 코가 꽉 막혀서 지금 제 목소리가 듣기도 불편하실 건데 아 이 예쁜 꽃들 보고 용서해 주세요.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요. 그래도 목소리가 그제 아침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. 코가 꽉 막혀서 불편해서 제가 좀 진료 좀 받으러 갈라 했더니 미열이고 미열이라고 아휴 진짜 내가 못 살아요.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요. 그리고 또 꽃보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저보다 더 힘든 분들 계실 텐데 모두 다 힘내세요. 어 요 아이들 또 분갈이 하고 어 손보는 영상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 이 백운이야 너무 예뻐요. 너무 화사하고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금 35,000원을 썼습니다. 이 꽃들에게 아 또 분갈이 하려고 예 이 카틀레아 분갈이 하려고 어 바크도 사장님이 주셨습니다. 넉넉히 주셔가지고 아휴 또 흙놀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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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